안녕하세요. 동의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는 동세지입니다. 요즘 봄이 되고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고 해서 결혼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축의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증여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이거 증여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회적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결혼을 했을 때 20억 정도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 삼촌이 다 불려줬다 이러면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이나 의원을 보고 축의금을 낸 거를 자녀가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은 증여다. 하지만 친지나 지인이 주는 축의금은 비과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판시를 했습니다. 축의금을 전부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가 될 수 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이 축의금을 부모님의 받으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혼주가 우리나라 결혼 풍습상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객들이 이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받은 돈을 전부 자식에게 주면은 그거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이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 해석의 영역을 정말 많이 열어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의 재력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또 100만 원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약간 좀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이게 어떤 세무조사 다른 건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이거는 축의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축의금을 받을 때 친지 분들도 꽤 수가 들잖아요. 그럼 친지 분들이 준 돈이나 회사 동료분들이 준 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줬을 때 이 목록을 좀 잘 적어서 보관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이 명단이 과연 정말 진실되게 적혀져 있느냐도 세무조사를 할 때 적은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음식을 시킨 숲 그리고 시킨 대략적인 명단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세무소에서는 보기 때문에 명단을 잘 적어서 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용품 비용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혼수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나 침대, 가구 이런 것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혼수 2천만 원짜리 되게 얇은 엄청 큰 TV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안내요? 부모님께서 잘 사실 나와요? 아, 그것도 부모님이 이런 게 다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보여지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산가들이 미술품 같은 걸로도 재택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가 미술품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건 안됩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한번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예식을 올리시고 아버지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의 그런 혼수용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쓰시고 예식장 비용으로 한 1억 원을 쓰셨는데 이거는 또 비과세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이 지출했기 때문에 1억 5천을 구성했던 건 대부분 시계와 보석 같은 그런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사치 요품이 있다는데 이게 예물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재력이나 자산, 이분들의 하객, 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혼수용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받으시면 좋겠지만 받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출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집인 것 같아요. 요새 전세 보증금, 월세도 그렇고 매매도 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요 때 이 자금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결혼하고 새 출발하는데 집 한 칸 마련해주는 거, 집 사주는 것도 아닌데 전세 보증금 주는 게 문제냐. 근데 이것도 역시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세 보증금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어쨌든 주는 순간 현금을 준 게 대부분이고 보통 자녀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녀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을 갖게 됐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또 금액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적은 돈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으로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 한 1, 2억 모자라서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용증을 좀 쓰셔서 그 차용관계를 이제 입증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잖아요. 왠지 뗐으면은 아유, 그래, 그거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 과세관청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차용관계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피해갈 수 있을 거다.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대부분 어렵고요. 정말로 갚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것이 이 차용증이에요. 현금 증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증여세가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다른데 사실 그러면 어머님이 돈을 주고 아버님이 따로 주셨을 때 이게 따로 계산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엄마, 아빠, 이 부모님은 무조건 하나의 카테고고 또 조모, 조부 이렇게 두 분이 또 카테고고 외 조부모가 또 한 카테고고 그래서 이 세 카테고리가 나에게 돈을 줬을 때 증여세가 따로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별로 5천만 원이겠네요. 사실 또 이건 또 다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세 가지 저의 위에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이 다 주시는 돈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친척, 어른들은 어때요? 이모, 삼촌 이런 분들 그분들은 다 합쳐서 1천만 원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증여재산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계 존속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게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모, 삼촌 이렇게처럼 그 외 혈족은 1천만 원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계속 평생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마다 잘리거든요. 제가 오늘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오늘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받았던 이 증여재산을 모두 다 합친 다음에 여기서 5천만 원을 이제 빼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증여, 면세점 이렇게라도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10년마다 리셋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상담을 받을 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증여세 신고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내도 되지만 안내도 되지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 뭐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을 또 자세관청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세무사에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현금은 그 이체 내역만 이렇게 첨부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은행 계좌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네, 맞아요.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증여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 꼭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 엄쌤이랑 알아봤고요. 현금 증여 관련돼서 아, 이런 거 조금 더 궁금하다. 혹은 아, 이런 거 약간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드리면은 저희가 댓글들 정리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 준비할지 그 내용 모아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